술을 즐기십니까? 또 담배를 태우십니까? 아니면 술과 담배 모두 다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끊어야 하는 이유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술과 담배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의 자살 위험이 최대 256배가 높다고 합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평소 과도한 양의 음주를 즐기면서 담배까지 피우면 자살 위험이 최대 256배까지 치솟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이 한국인 남녀 2만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함께 했을 때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세계기분장애학회가 발행하는 공식 국제학술지 최신호에도 발표됐습니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의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를 사용해 조사 대상자의 음주 상태를 평가했습니다.